이 비디오는 상품을 보여주며 블라드와 니키가 제작을 도왔습니다. 산타 크리스마스 트리가 필요해요. 산타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좋아. 크리스마스 트리야. 농담이죠. 알았어. 얘들아 가자. 여기요. 이쪽 이쪽. 내 크리스마스 트리야. 아냐 내꺼야. 내꺼. 엄마. 내 크리스마스 트리가 필요하다고요. 걱정마. 안녕하세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필요해요. 두 개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려. 자자. 나나나나. 우와. 내 트리다. 난 핑크색 트리가 좋아. 이건 내꺼야. 난 하얀게 좋아. 제 코는 어떻게 하지?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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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하하하하. 야. 야. 맛있다. 바탕이야. 야. 하achel. 야. 아야. 하yty asta. 너 suggested? 또 accur конце ideals. 하하하하. 이 facile, 저 בא 같아. 잘 되네 예예예예 와 전사 할아버지가 웃고 있어 가자 와 대상땐 선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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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쩌 이 요이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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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늦었다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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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과 하이, 하이 집에 가요, 엄마 좋아 오, 이런 걱정 마, 내가 고칠게 됐어 엄마, 5분 동안 이거예요 그래 그게 뭐지? 멋진 꿈이야 내 사랑 멋진 렛츠 고 크리스, 크리스 이건 아기를 위한 게 아니야 넌 아기를 위한 미끄럼틀에서 놀아야지 널 위한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안 돼, 내 피자야 이건 너한테 너무 커 너 거 먹어 여미 기타? 넌 너무 작아 크리스티형 크리스티 형 크리스티 형 그 기타엔 네가 너무 작아 이제 네 시간이야 이분 크리스 내 장난감이야 넌 이 장난감엔 너무 작아 그래 안돼 니 키를 재봐 오케이 와 멋지다 블라디드 즐길 시간이야 오 안돼 안돼 크리스티안 그건 블라디드 거야 넌 다른 장난감이 필요해 아 그래 그렇지 응 그래 나 게임하잖아 블라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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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알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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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이건 큰이를 위한 거야 이게 널 위한 거야 크리스티안 우리 함께 더 커져야 돼 우리 함께 더 커져야 돼 나도 더 자라야겠다 너의 트럭 너의 트럭이야 너에게 너무 커 이건 작아 이건 커 오 크리스티안 오 크리스티안 엄마 크리스티안은 크기를 배워야 해요 크기 크기 렛츠 고 크리스티안 너 프라이 너 프라이 이건 작아 이건 작아 이건 작아 이건 커 이건 작은 컵 이건 큰 컵 이건 거대한 컵이야 왜 도넛이 더 좋아 아니 내꺼다 르베 내꺼야 내꺼야 마마 뭐 먹으냐 마마 블라디드 블라디드 이건 작아 이건 커 런 어 새끼야 이리 와 런 런 이건 작아 이건 커 작아 작아 이건 작아 그리고 이건 커 그리고 이건 커 렛츠 고 하고 렛츠 고 배고 垒 럻츠 고 런 여 nope 이건 작아 이건 커 안녕 고마 일어나 맛있어 이건 작아 이건 커 절대 안돼 난 누구 난 다 누구 이제 크리스티앙은 뭐가 크고 작은지 알게 됩니다 킬러 로봇과 티라노가 아침 식사를 망칠 땐 누굴 불러야 하지 슈퍼블라드와 니키 토요 주로의 블라드와 니키 슈퍼히어로에 들어있는 20가지 서프라이즈로 하루를 구하세요 영웅으로 변신하고 지도를 스크래치하여 임무를 시작하세요 슈퍼히어로 시간이야 블라드와 니키의 슈퍼히어로 서두르세요 각각은 주로에서 별도로 판매됩니다 кап우 깜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